화려한 갑옷들 너 어딨냐? 아직 안 켰구나 스팀 이상하다니까 준비중이면서 안들어가줘 난 다시 가야지 난 오늘 정글가래 나는 크림슨 여기 넓은데가 여기 내가 여기서 오면 돼 그 뭐지 열쇠를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슨을 가겠습니다 크림슨 리스폰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 아 나도 강원 저거 얻고싶어 먹어 그럼 트랜지스터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싶은거 하면 되죠 불렀어? 야 빨리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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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 공략보심면서 하는거 아니야 그냥 어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알려줬어 우리 그냥 물어보거든요 다음에 뭐해야돼? 귀찮아 다음에 뭐해야돼요? 그게 우리 스타일이야 트랜지스터 다시 안걸려요? 포치라이트는 포치라이트는 타빈 게임이라 근데 트랜지스터는 그 뭐지 2회차를 해야된다던데 아 2회차를 해야? 진연딩이다 그러니까 2회차를 2회차가 더 재밌어 아 2회차가? 기술이란 막 그런 것 때문에 아하 어 왜 이렇게 끊기지 갑자기 그러게 엄청 끊긴다 각종 이상할 때가 있어 디아같은거 하고싶으면 토치라이트 사구요 아 끊긴다 잠깐만 왜이러는거야 디아같은 그런 류의 게임이 하고싶으시면 토치라이트 아니면 그냥 트레지스터 그냥 돌이소 둘다 사요 그냥 맞아 둘다 사 얼마 안하나만 내 남일 이야기하듯이 이해차 엔딩이 없다고? 이해차가 더 재밌다고 근데 기술때문에 기술조합때문에 더 재밌다고 근데? 다시 불러줘 보도랜드 하고싶다 요즘 보도랜드가 너무 땡겨 이제 시간이 없어 난 디아할래 그래 난 디아보다 보도랜드가 더 좋은데 같은 파밍게임이여도 너무 많은 게임은 한국어리하면 안돼 왠지 끊기는데 이거 계속 너 그냥 끊기나 보냐 약간 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지금 하룸게임에 넣어봐서 기술때문에 디아나면 나 그냥 범기 걸렸네 아 여기 뭐야 아 여기 올라왔잖아 아 정화총화를 안갖고 왔는데 아 근데 이거 누가 줘? 열쇠? 그냥 모비 주나? 그 열쇠에 랜덤하게 떨어지는거잖아 그거 그냥 모비? 어 확률이야 그것도 오케이 싸우다 보면 언젠가 먹겠지 바이오쇼크요? 재밌어요 바쇼크 우리가 한번 했었어 맞아 방송에서 한번 했습니다 바쇼크를 고대 시절 때 몇 개월 전밖에 안됐지만 고대라고 해봐야 초창기 게임이야 초창기 게임 초창기 했던 게임이 바이오쇼크 2500대 1? 2500만이 잡아야 한명 준다 근데 우린 좋아하던데 와 글을 따기 싫다 이거봐 야 광업무 이거 뭐한거 봐봐 우린 좋다니까 어디야? 우외로 저 태문이 좋아 얘도 태문이 좋아 네 저도 좋아요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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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이 먹었어요 아 요또 올라왔어 크림슨 키 자 지적한 것들 이거 깨야되나 오 그거? 아 이거 왜 깼냐고 하하하 외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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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müs 근데 이거 깨야 좋은거 아니야? 물론 깨면 광고리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할 필요가 없잖아 깨깨깨깨 먹을 필요가 없는데 저거 다 깨고싶어 다 깨고싶단 말이야 그냥 돈을 얼마나 들여야지 기껏 정화했더니만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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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해 나 안해 또하면 되지 너 정화 재밌때문에 니가 돈이 없어져 돈 벌어서 하면 되는데 호스트 버스터즈로 결국 토고 다니라고 문노두요? 얘 혼자 잡는데 버겨뿌리까 문노두가 누구야? 웃어보기 나 혼자 잡을 수 있어? 얘 혼자 근데 레즈빌림이 얘기하셨어 니 혼자 거기 잡을 수 있다고 이랜니 혼자 거의 잡을만한 정도를 해야지 무기만 적당한 거 하나 딱 먹으면 무기가 열쇠에 가서 안 돼 그걸 찾아야 되니까 결국 상자 뜯어 뭐지? 저거 찾아야 돼 어 이거 뭐지? 어 뭐야 이거? 화석인 정찰병? 아 놓쳤어 누가 들어왔는데? 마샤나 외계인인가 보다 어 어 뭐야 어 지금 뒤펜 뒤펜 외계침공 왔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나 달려갈게 흐흐흐흐 외계침공이라니 재밌겠다 어우 실드쏘 얘네 아 진짜? 역시 외계인들 어 아이 너 뭐하냐 너 나 빨리 가고싶어 나도 외계침공 너의 집 너의 집 너의 집 너의 집에서 너의 집을 여유가 없어 와 카미카자 오 뭐야 좋아 오 UF 왔어 아 진짜? 오 MBC 야야야 누구 우와 우와 아래로 빔싸 안녕하세요 아어어어어어 오우 오우 뭐야 뭐야 피 너무 많이 들었다 어 뭐야 아 이게 보스 같은건가보네 저 자문조 나와? 나오지 않을까? 피가 엄청 많아 아아아아 너 죽었대? 죽었어 공략이야? 공략범을 시키긴 하겠지 맞아 근데 공략범은 전혀 없잖아 아니 보스 망나봐 왜 끝났어? 그 말이 눈둥거보니까 어디있는데 걔? 아까 내 집에서 왔다 갔다 갔다 왔는데 아니 나오겠지 걔네 너네 침대 어딨어? 멜이 죽었어 멜이 죽였어 멜이 죽였어 멜이 죽였어 아니 이거는 우주전쟁에 나오는 걔잖아 우주전쟁에 나오는 걔야? 어 그 다리 길게 있는 걔 아 걔 엄청 크잖아 우와 근데 작은데 그렇게 생겼어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내가 왜 그냥 싸웠지? 간호사한테 피 채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우 얘 데뷔지가 너무 쎄 왜 우리집에는 없지? 니네집만 지금 화성친국이야 내가 걸려서 그런거야? 어 아가 내가 정찰병한테 걸렸거든 여긴 뭐지 이러다가 이거 장난 아니다 뭐가 장난 아니지 잘 모르겠어 아 돌을 많이 떨군줄 알았어 잘못봤네 아 우리집 쳐들었다 양자파 피우고 있어 아 내 비밀의 장소 내 비밀의 지하방에서 뭐하는거야 니들 양그린 있는 곳? 어 양그린 감상하나보지 어려운 놈들 못 죽겠다 아아악 디비 너무 아파 받아라 무지개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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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잘해 저걸 보여주겠군 아 구름개맨요 무지개빔 어 얘네 뭐 야 뭐 설치했어 니네집에 아 진짜? 어 니네 봐봐 커다란 설치했어 아 아니 정답 테슬라 테슬라 털이 쏟아 솔리가 동지나에 엄청 시끗네 무늬 이렇게 뒤에서 막아줘 내가 여기 뒤를 맡을게 내가 내 앞에 맡아줘 야 니 여긴데? 여기야 여기 애들 모여줄게 안돼 죽겠다 물 빨아야지 받아라 무기지개 빔 자연의 힘으로 너희들을 없애주지 와 뭐야 지 타고 다니는 이상한 외계인도 있어 봤어 알어 다가게 잡았어야 되는지 아깝다 그러니까 뭔가 줬을 것 같은데 피가 엄청 많았어 오 우주전쟁 멍청해 우주전쟁 멍청해 가말이지 우주전쟁 멍청해 왜 그쪽만 나오냐 계속 몰라 건더? 어 나왔다 나왔다 싸성의 거미발 잘가 이쪽에 기지가 있나 어 네 볼렘 어제 잡았어요 네 볼렘 잡았습니다 네 볼렘 잡았습니다 아 아이 오우 죽겠다 나한테 간호수 누나가 있어 간호수 누나 쏘락돈을 보면 딱 밑에 애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래? 그럴 수도 있어 야 너희도 왜왜왜 침략당했어? 어 한 번 싸워지도 안돼 저거 뭐야? 아 흑펄칼 근데 저희가 흑펄칼이 있으면 쉽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있어야 말투끼를 할 수 있다고 얘가 말투끼를 할 때 어제 이거 뭐지? 광진도 법사랑 싸웠는데 그냥 말려가지고 아 그래서 해봤는데 야 너희도 남장판이야 별로에요? 어? 우리집 왜이래 아 얘 저주같은거 얘 또 저주같은거네 아잇 아잇 죽었어 이거는 이거는 뭐지? 패치로 나온건가보지 저거만 영어로 나오네 그런가? 어 죽을때 저거만 영어로 나와 다른건 누구한테 뭐 어떠셨는데 이게 나오고 가면 우리집 문을 열어? 내가 뭐 솔라무기가 제일 좋다네요 일단 저희가 질라방어국? 어 뭐 진행이 안되가지고 무슨 솔라블레이드 있다고 그래 와 어떻게 쓰나 어 엄청 설치해놨네 진짜 에이 문개비로 받아라 아 도망가야돼 나 아까 무슨 배너먹었는데 설치해 설치 아 내 호답기 왜? 어 탈거네 이거 오 타봐 뭐야 알 오 멋있다 외계인이네 아 어 이거야? 왜? 나는 귀여운데 어 공격돼 진짜? 어 해봐 아니 그냥 알아서 공격해 가까이 가면? 어 애들 오면은 우와 짱이다 오 레이저 쏘는거 봐 눈에서 눈빔 우와 얘가 자잡아 좋은데? 눈빔 으 으 으 이상한걸 잘 먹어디 아 UF같은거나 먹지 나가다니게 아이 너 왕이 죽은거 아니까 아 내가 개가 줄 수 있어 그것도 먹어야겠다 내가 먹어야겠어 개가 나온거 내 생각엔 안나올거 같지만 아까 아까 잡아쓰는거 같은데 아 아이 그러니까 내가 알게 야 탈거 잘 싸우는데 어 죽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니네집 지금 또 난리 났어 아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니네집 이쪽에서 누르면 문 좀 만들어라 아 아 니네집 이쪽에서 누르면 문 좀 만들어라 어 문 반대쪽? 어 넘어다녀야되잖아 귀찮게 아 아 애들 들어오니까 싫어서 그래 애들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들어오는데 무슨 그냥 2층에다 누르면 1층으로 없애버려야겠어 그런데 안들어올까? 얘들 좀 바보인거 같은데 얘네들 문 못 열어 문 닫아놓으니까 공석 точہ pharmacy 통화 sip 공 tambم 숙 이제 대결 tale 참치 뭐 이쿽 말 다음 äg 뭐야 나가라 이제 실드 있을 땐 넉넉하게 만드는구나 1.3 업데이트 2 mpc들이 물을 넣는다고요? 5%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 에이 아 잡았어야 하는데 그거 혼자 괜히 어? 야 내가 뭐 부르고 싶어서 누른게 아니야 어 뭐야 주자 엘레멘털 볼트 맞은 컴바니였어 일렉트로닉 볼트야? 일렉트로닉 볼트 맞은거 죽었어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컴바니가 아니야 와 와 완료했대 화성의 광기 유니폼 됐나 이제? 너 뭐 먹을까 안 먹었냐? 모르겠어 화성인 유니폼 오 별로군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지 화성인같이 생기겠지 거의 입으면 수금까지 쓰면 좋았을텐데 몸통만 먹었어 진짜? 아쉽겠네 난 뭐 먹은게 없어 난 그걸 두개 건졌네 그래도 탈것도 건지고 두개 건졌네 어 왜 열쇠가 왜 한개 더 있지 오 오 이건 뭐지 아 이거 딱 하면 안 빠지는건가 안 빠지는데 뭐야 이건 이거 왜 있는거야 또 히히히 다 팔고 이제 가야지 다시 아 그래 탈거 하나 건졌다 왜 탈거 하나 건졌네 딜버트 얼라잇 지긋지긋한 탑업을 해야겠구만 재밌잖아 지긋지긋하게 재밌잖아 아우 지겨워 애들이 속도는 빠르다 이제 펫이 달리는 속도가 빨라 아우 나는 저거 먹어야 되는데 뭐? 하트풀룻 아아 먹어 먹어 나 근데 여기서 못 찾으라 그랬는데 뭐야 안 놓쳤어 오늘 정글에서 뭐 찾으라 그랬는데 나한테 정글 플랜털아 보인다 가빈 아우 뭐야 이거 아 탑크타니까 이게 흫씨 왜? 높이가 안맞아가지고 t325 얼라잇 라이브 제가 살아났다는거 나도 여기 원래 무슨 기운이 있을까? 됐어요 원래 정글하니까 위드 정글이었다고? 바로 옆에가 정글이잖아 그랜다? 정글 아닌가 그거? 뭐였어 오오오 나왔다 뭐가 나 찾았어 나도 드디어 먹는구만 고급 지팡이 아 이거 지팡이지 고급인데 너무 너무 술래기야 능력치가 데미지 17박 오오오오 고급진데 아무 쓸모없군 고급진데 나 이거 깨는거 너무 재밌어 뭐? 아 저거 재빠른 재빠른 미성 이미 있는거잖아 이거 고급진데 버섯이랑 캐자 버섯이라 캐자 에이 씨 아 너 버섯 캐하는가 그랬나 파란버섯 파란버섯 되게 넓지도 않아 어? 밑에 이상한거 있어 심장 이렇게 그거 어이크릿인데 어? 나 왔다 잡아 잡아 너한테 충분히 잡지 뭐 아 골렘은 어제 잡았어요 그냥 잡지 이거 네 골렘은 어제 잡았어요 네 골렘은 어제 잡았어요 어제 다 썼어 골렘 또 하나는 템을 그냥 발랐네 너무 쉽게 잡았어 어제 무지개 빔이 아 피 쏘요 맞아 잡자마자 나왔는데 한개밖에 안나왔어 목걸이라는 교환이었지 좋은 교환이었어 하트석상 굉장히 레어하고 좋은거라고 하트석상이 뭐야 아 석상중에 하트모양으로 되어있는거? 왜 좋은데? 나중에 뭐에 쓸 데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 어 내가 지나갔다고? 이래 얘기 아니었어? 내 얘기였어? 어 또 있다 이 화면이 메인이야 아니 아까 니가 그 이게 뭐지 해서 하트모양이었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 이 심장 얘기 안 봤어 어딨지? 근데 하트석상 있으면 뭐가 좋은데? 그냥 나 호덴더라는거 아닌가보네 딱 케라니까 있어야겠네 어 어딨었지?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네 케라면 켜야지 또 우리가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하트석상 했어요 이 집에 설치하면 되는거야 이거? 여기 되게 많다 엄청 먼저 거기 나 이런거만 보면 깨고싶어 나 박살해버려 맵 다시 파 맵 저거 안되면 다시 파면 되지 우리가 정화해 뭐야 뭐 맵팍 파는데 아 뭐고 또 못하겠다 다시 파 또 처음부터 가야하잖아 언젠간 다시 파야지 뭐 아 구수자부터 꿀 빤다고? 뭐가 가지고 있어야겠네 아 저것도 피 채워주나 보지 설마? 그런가 보다 딱 3개 설치하면 다 완벽하네 그거랑 해가지고 그거랑 그거랑 랜턴이랑 하트 랜턴이랑 저거 모닥불 그리고 이거 하트 딱 살게 해놓으면 꿀발뿐이네 이거 아 버섯이 벌써 끝났어 아 아까워 저거 시키면은 고서찌형 나오지 않을까 정화를 시키면은 고서찌형 나오지 않을까 정화를 시키면은 고서찌형 나오지 않을까 그 동네 다 고서찌형 아닐까 정금데 여기 어 죽었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밟아왔거든 어 왔네 물 아래 어이 꽤 간식 아 아 그 피채는걸 계속 드랍한다고 이게 아 좋네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캐 우리 이게 본캐야 맞아 뭐야 퀸비 왜 갑자기 왜 깨어나지 뭐지 니가 뭐 건드렸나보지 왜 왜 나오지 너 그냥 죽어 너 왜 나왔어 맞아 나오면 죽는데 그치 수삭이야 그래 이만큼 강하다고 왜 게리 나와서 골로가냐 불쌍하다 가고 싶었나보지 검투사 레깅스 검투사 레깅스 검투사의 레깅스지 그 뭐지 광신도 엄청 세던데 광신도 마우스라고 해야되나 근데 걔가 어제 도전했다가 그냥 골로 갔거든 뭐지 쓸데없는걸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맞다 무슨 기둥도 없어야겠어 맞다 그게 솔라 솔라 어쩌고 기둥도 없어야 된다고 아직 할게 많아 우리 어제 어제 얘기했었는데 솔라 기둥인가 솔라 기둥인가 전북도 있어 어 나 못들었어 이거 누가 못들었냐 이거 니 혼자났느냐 어떻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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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너한테 출렀티비였어 나랑 아무 상관없고 그거 난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 아니 뭐야 이거 솔라 기둥? 어 으 6 이었 אחד